안녕하세요. 랭글링시를 듣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좋아요,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같이 함께하죠. 뉴욕에 계신 이정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영어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정신과 신의학 테스트를 하는데 지원하는 광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요. 네, 그런 게 있군요. 아주 흥미롭네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if you or someone you know is experiencing heavy drinking and stress due to a traumatic event like combat, an accident, or abuse, you may be eligible to participate in an NYU School of Medicine research study looking at the effect of an investigational medication on drinking habits and trauma symptoms. Qualified participants will be compensated for their time. If you're interested, you can call 646-754-4924. Again, that's 646-754-4924. Or email NYUalcoholandstress at nyulangone.org. 네, 지금 들으신 것을 이제 두 문단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문단 다시 들어보면서 지피 이해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If you or someone you know is experiencing heavy drinking and stress due to a traumatic event like combat, an accident, or abuse, you may be eligible to participate in an NYU School of Medicine research study, look at the effect of your experience. experience, experiencing, is experiencing, is experiencing, 경험하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치요? 네. 그래서 heavy drinking, 과음, 과음하는 거, 그치요? 과음하거나, 또는 stress,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데, 그 다음에는 due to, 라는 거는 뭐뭐 때문에, 그치요? because of, due to, 는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면요? 뭐, traumatic, traumatic, 발음이 traumatic events, 그러니깐, 그 치명적인, 치명적인 어떤 사건, event, 치명적인 사건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combat, 컴배, 저는 이제 전투잖아요, 전투, 어떤 accident, 어떤 사고나 전투, 그 전쟁이 나왔을 때 어떤 전투 어떤 것 때문에, 이제 그 치명적인 이러한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heavy drinking, 과음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알거든, 그런 말이죠. 아는 사람은, 네. 아는 사람은, 그치요? 그, obvious 당한 것은 이제, 그, 폭력이나, 그치요? 폭력, 폭행을 당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것은, 이제 eligible, 자격이 됩니다. 뭐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네, eligible. 네, eligible. 자격이 되는데, 무슨 자격이 되느냐? participate. participate. 그치요? 그래서, 그, NYU 스크로우 메르선 리서치 스터디에서, NYU 의과대학이죠. 의과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 뜻이죠. 음, 네. 그래서, 위에, 위에 문장이, 이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음 문단을 들어보겠습니다. 루킹앗이라는 거는, 이제, 보다, 가까이 보다. 루킹앗은 가까이 보는 걸로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하다. 네. 연구하다. investigate. 그런 뜻도 있고요. 네. 효과를 연구한다는 거죠. 무슨 효과냐면, investigational, investigation이라는 것이 연구한다는 뜻인데, 연구 중인, 이제 연구 중인 investigation, investigational medication, 약, 약을 연구 중에 있는 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엘리저블한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트루마는 아까 말씀드린 상처나 외상, 그렇죠? 그 다음에는 상처, 그 다음에는 심톰스라는 건 증세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qualified, qualified는 자격이 있는, 자격이 되는, 그 다음에는 participants, 참가자는, 네. compensate라는 거는, 이제 보상하다, 보상받다, 돈을 받는 거예요. 계속 spend the time. 오는 시간, 가는 시간, 그 정도는, 얼마를 이렇게 쳐서 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investigational medication은, 좀 심각할 때, 특히 이제, 암 치료제 같은 거, 네. 그 investigational medication 나올 때, 많이 광고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이러한 단어나 내용을 알려두시면, 네. 그런 거 들으실 때에, 어떤 기회, 어떤 뭐, 어느 분이 또 필요하시거나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러면 연구, 어떤 연구의 자료도 되고, 또 이분은, 고가의 약을, 그냥, 그냥 처방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믄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좋은 일이잖아요. 윈윈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인데, 이걸 이제, 만약에 정보가 없으면은,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정보도 잘, 들을 수만 있으면은, 참여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루킹 앳은, 이러이러한, 그 연구를 하려고 한다. 어떤 연구냐면, The Effect of Investigational Medication. 그러니까, 알코올, 알코올, 뭐,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연구 중인, 어떤 처방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한 연구인데, 트라우마가 아주 그냥, 심하게 있는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 Qualified Participants. Participants.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데, 참가할 수 있는데, 컴펜세이트가,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죠? 컴펜세이트. 이런, 여러분이 투자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흥미가 있거나, 여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이런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이메일 주세요. 하는 그런 광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문단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처음서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If you or someone you know is experiencing heavy drinking and stress due to a traumatic event like combat, an accident, or abuse, you may be eligible to participate in an NYU School of Medicine research study looking at the effect of an investigational medication on drinking habits and trauma symptoms. Qualified Participants will be compensated for their time. If you're interested, you can call 646-754-4924. Again, that's 646-754-4924. Or email NYUalcoholandstress at nyulangone.org. 신약 테스트를 연구하는 데 같이 참여할 사람을 찾는 광고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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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네. 유익한 광고. 단어들도 잘 알아두면 좋겠네요.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종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연우 선생님. 네.